고마우신 구독자 여러분들, 클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은 영양소 한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영양소가 부족해지면 코로나19 감염에 더 취약해진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얼마 전에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코로나19에 걸려서 치료를 받았잖아요. 그 치료를 받는 과정에서 의료진들이 물론 바이러스 약 이런 것을 썼겠죠. 하지만 그런 약 이외에 바로 이 영양소를 트럼프 대통령한테 처방했다는 거죠. 그것은 바로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비타민 D입니다. 사실 비타민 D와 관련된 연구자료를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또 하루에 얼마나 먹어야 되는지 이런 것까지 말씀을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끝까지 봐주시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정말로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육을 전공한 교육하는 의사, 가정의학과 전문의 이동환입니다. 2020년 9월 17일에 국제학술지에 아주 재미있는 논문이 실렸죠. 아주 최근입니다. 이 논문은 미국 보스턴 대학교의 마이클 홀릭 박사가 연구한 자료인데요. 제목에 보면 SARS-CoV-2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COVID-19, 바로 코로나19를 얘기하는 건데요. 이 바이러스와 관련된 연구를 실은 거죠. 이 연구는 어떻게 진행됐냐면 미국인 19만 명을 대상으로 진행이 됐는데요. 그 19만 명을 대상으로 두 가지를 측정했습니다. 하나는 코로나19에 걸렸는지 안 걸렸는지 측정했고요. 나머지 하나는 바이타민 D의 혈중 농도를 측정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를 잘 분석을 해봤죠. 결과적으로 어떤 결과가 나왔냐면 그래프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비타민 D 혈중 농도가 높아질수록 높아질수록 그 다음에 코로나19 양성률은 감소한다는 걸 보여줍니다. 이 얘기는 바로 무슨 얘기냐면 비타민 D의 혈중 농도가 낮은 사람들은 코로나19의 양성률이 높았고요. 그 다음에 비타민 D 혈중 농도가 높다면 코로나19의 예방이 되고요. 그 다음에 그뿐만이 아니라 코로나19 치료에도 도움이 된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그 이유가 굉장히 궁금하죠. 도대체 비타민 D가 어떤 역할을 하길래 그럴까요? 거기 관련해서는요. 2020년 7월 1일자에 The Lancet Diabetes and Endocrinology라고 하는 국제학술지에 짧은 사설이 하나 게재가 됐습니다. 그 게재를 보면요. 전문가들이 어떠한 의견들을 내냐면 비타민 D의 역할 중에서 이런 역할이 있다는 거죠. 그 인간의 상피섭에서 분배하는 물질 중에서 항균성 펩타이트라는 것이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요. 인간이 분배하는 천연적인 항균 물질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단백질과 비슷한 물질인데 이것이 생산이 되는 것을 바이타민 D가 도와준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바이타민 D가 충분한 사람들은 이러한 물질이 잘 생성이 되기 때문에 그러한 기원주들을 막아줄 수 있는 도움이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바로 염증 반응을 줄이는데 굉장히 도움이 된다는 것이죠. 사실 이번에 코비드19의 문제는 뭐냐면 염증이 너무 심하게 일어나서 장기 손상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우리가 사이터카인 폭풍이라고도 부르는데 그런 면역 반응이 너무 심하게 일어나고 그것이 과도한 염증으로 생겨서 많은 장기들의 손상을 일으켰습니다. 이러한 염증을 줄이는데도 바이타민 D가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이타민 D가 훨씬 더 혈증 농도가 높은 분들이 코비드19가 잘 안 걸리거나 또는 걸리더라도 빨리 회복시킬 수 있다는 얘기들을 전문가들이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전문가들이 또 우려하는 것은 뭐냐면 그래도 아직은 대규모적인 무작위 대조군 연구가 아직 되지 않았기 때문에 무조건 완전히 바이타민 D가 이런 것들을 이길 수 있다고 말하기는 어렵다는 거죠. 하지만 다른 논문들을 보면 그런 개연성들을 많이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튼 간에 우리는 바이타민 D는요. 우리 몸속에서 아주 필수적인 영양소이기 때문에 충분하게 챙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다면 하루에 용량을 얼마나 먹어야 될 것인가 여기에 대한 말씀을 드리면요. 저는 보통 검사 없이 그냥 드시는 분들은 하루에 천에서 이천 정도는 충분히 그냥 매일매일 드셔도 큰 부작용 없이 드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물론 검사를 해가지고 거기에 수치를 보고서 조절을 하면 더 좋겠죠. 하지만 또 검사를 하려면 병원에 가서 혈액검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만약 검사 없이 드실 분들은 그 정도 하셔도 제가 보기에는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또는 검사를 통해서 확실하게 확인을 하고 너무 낮은 경우에는 처음에 비타민 D 주사를 고용량이죠. 주사를 한번 맞으시고 그 다음에 먹는 걸로 유지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비타민 D는 요즘에 정말 유행하고 있는 여러 가지 바이러스 질환들 또 코비드 일부 모든 걸 포함해서 우리가 좀 예방하는데 도움이 되는 영양소라는 걸 우리가 알고 다 같이 한번 비타민 D 잘 챙겨주셔서 여러분들 건강한 생활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